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뇽 오늘은 안심 스테이크와 키조개 관자 구워먹는 치즈 불닭볶음면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크기도 시원하게 반죽을 먹었어요 지금은 유화 filled with water 소금을 품성해줍니다 소금을 Indians의 부위와 그릇을 넣습니다 소금은 미리 제거해봅시다 소금을 유아하게 만드시면 되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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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심스테이크랑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 두 개가 생각보다 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